포아너 자 이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지 포아너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자 이제 아직 안됐나 오케이 어 그냥구요 누구를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음 사무라이 바이킹 기사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가 좀 멋있는거 같아요 하긴 빠른 시작을 하겠습니다 겸습생시험 방어모드 아 이것도 처음인가 처음부터 이거에 지금 방어모드 아 이 튜토리얼인가 보네요 오 있다 시작했다 음 겨울인가 보네요 겨울 뭐야 다 끝났나 전쟁이 전쟁이 끝난 시점인가요 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난 어딨지 웬 까마귀야 오우 만져봐 살았다 좋아 여기 어디야 살았다 살았어 죽지 않았어요 좋아 난 죽지 않았어 아직 저기 남아있나요 뭐야 저기게 이동하기 어 이따 이따 살아있다 컨트롤 자 컨트롤로 적을 고정한 후 방어모드로 전환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피하는 거죠 아 고정한 다음에 자세를 변경하는 거냐 자 왼쪽 오른쪽 위에 위에 오른쪽 왼쪽 위에 여기 어 근데 이게 뭐야 2키 누르고요 자 이제 막아야 돼 막고 아 이렇게 막는 거나 오케이 막는 건 이렇게 막는 거고 어 전부 빨라지고 있어 원래 어렵겠죠 막내게 아 어 뭐야 막았는데 오케이 막고 막내게 어려웠나 으이 아이차 자 자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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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혼자 안 돼요 나도 때리고 싶은데 나도 때리고 싶다고 막는 게 네 막내가 벌써 다 하고 됐어 뭐야 끝났어 도망가는데 오 뭐야 얼굴 맞았어 피야 피 오케이 새로운 등급 나 방어로는 손쉽게 끝났네요 방어로는 꽤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공격 그치 이제 공격을 배워하지 오케이 됐다 음 어디라는 거지 이쪽인가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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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고정하구요 헤이 복수 알았어 내가 자 방하지 않은 곳을 약공격으로 공격합니다 오케이 클릭이 약공격이네요 오케이 어이 오케이 위에 어 방아로는 위에 오른쪽 왼쪽 위에 오케이 오른쪽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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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뭐야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끝났어 나 왜지 그만 싸울까 느린 강공격 오른쪽 맞으네요 느린 강공격 오 오우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자식아 오 오 오 뭐야 끝 오우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오 이거 막아? 오 뭔가 오 이 이 이랑 큐를 누릴 수 있네 누려면 뭐가 뜨나요 처형있단데 오우야 오이 쎄다 오른쪽 와서 고생하니까 아잇 맞네 오오 아니 왜 왜 굳이 그렇게 때리지인데? 왜 굳이 그렇게 때려요 오우야야야 야 나 끝났어 오야야야 너 뭐야 너 뭐하는게니 어이 공격알아잉? 나비지 때리고 때리고 오 야야 때리고 끝났어 오오오 오 멋있어 새로운 미션 버프야 그냥 뭐야 저기 여기로 성문 열기 2키로 누르고 성문 열기 아 다 저긴가보다 아 저 오기전에 진짜 내일 이게 확실히 컴퓨터니까 쉬운거겠죠 쳐요 쳐요 나이스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때리냐 손 손 다치게 손 다치게 오 야야야야 이게 뭐야 오야야 오 오 여기 선빵 선빵 필승 자 자 자 자 그 다음 어딨어 끝났네 근데 공격도 간단히 끝났고 어 새로운 등급 세트 회피 및 구르기 아 이제 회피랑 구르기를 배우는구나 이제 회피 구르기 이제 구르기를 잘 쏴야지 이제 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마 티토리얼이라서 아마 좀 쉬운거 같아요 자 지금 어디로 가니 사면 이거 타는거 아니지 어 진짜 야 이거 뭐래 여기 썰보인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 어 아 스페이스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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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잘 타는데 오야야 오 야야 오 쟤 다 막네 오야야 어 오오오오 대단해 이 반응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맞춰 피하고 쩝 언제껄 피해야돼 언제껄 피해야되는거죠 오우 오우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오우야야 오우야야야 오우 맞았어 오우 공격을 피하면 체력을 회복합니다 오케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우야야 오우 책가 왜 이랬데 오케 피하라는건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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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맞아버렸어 또 아아 짜식아 짜식아 빠이 죽어 또 올려나 나 다른애들 오 끝났네 아 근데 맞아버렸네 아 뭔가 쉽게 맞아버렸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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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피해 투석개 웬말이야 투석개 웬말이야 아 투석개 웬말이야 도망가 오케 나이스 오 멋있어 광냉넘서 멋있는데 얜 누구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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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안당해 오우야 오우 오우야 맞아버렸네 또 오우야 아 이게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요 타이밍을 자 다시한번 한번 오케 오 오우 아 여기 있구나 타이밍 표시가 오케 오케 끝 넌 죽어야돼 처형이다 처형 이 자식아 좋아 끝 끝났습니다 아 근데 저거 맞아버려가지고 제가 아쉬워요 핸드폰 떨어지버렸어요 됐어요 기본 방어 해제 기본 방어 해제? 방어를 해제시키는건가? 상대방의 방어를 그런거겠죠? 자 일단 주위를 흩어보고 오 오늘 왔다 왔다 헬로우 자 적을 벽으로 밀쳐밀어내기 어 뭐 어떻게돼 처치하면 되는거죠 아 마우스 휠 방어 해저여 방어의 빈틈을 만든 후 오른쪽 돌리 왼쪽 마우스를 이용해 신척이 연기해 오케이 그러면 어어 오 뭐야? 아 공격 피하면? 오케이 이거 알아 가라고 됐어 이제 어디로 가는거야 어 뭐야 또 있나? 오 또 왔어 왔어 밀어내기 시작 밀어내기 어떻게 하는거지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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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아 밀어 어 밀어 밀어 오 아 지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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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지쳤어 오케 아아 팔차기 스파이크를 사용해 저글 자체라고 그러는데 스파이크? 오 으외 이야 좀만 더 버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으악 얘 스테미나인가 보네요 치럭이 에 좀만 더 할 수 있어 좀만 더 힘내 얘를 밀어 밀어내기 시작 애를 야! 야 지금 떨어져라 제발 아 얘 맘에 안드는데? 어 얘 맘에 안된다 난간에서 떨어트려야 되는데 얘가 안가요 지금 넌 내가 밀어줄게 야! 가 제발 떨어져! 떨어져 제발 진짜 돌는다 얘 얘 맘에 안들어 죽일래요 죽어! 죽어! 죽어 이 자식아 죽어 그냥! 죽어! 얘가 말을 안들어 스파이크를 어떻게 쓰죠? 스파이크를 사용해? 어 어 에이 끝내 어어 어 어 뭐야 죽었어 여기 죽었어 여기로 하면 되나? 아 여기서 떨어뜨리면 되겠다 스파이크가 머저네 스파이크가 머저네 아 10분트 눌러서 잔열력 질주 아 아 남을 못 떨어트리겠다 불이 태울까? 불이 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워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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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열화 방해체 밀어내기 이거하고 S돈은 A돈은 D 어어 그런게 있어? 어 아 밀어내는거 어 아 스파이크가 여기다 오케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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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인해 음 이야아 야 발차기 불을 타라 왜 불이 안타지? 어 여기다 있어 널 화양에 차가겠다 넌 사람이니 뭐니 어 뭐야 아 체력 없기 아라 어 야 일로와 어 튀는데 지금 오 자 으하 자 죽어 으악 죽어 으악 오오오오오 오오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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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안맞아 저걸? 스파이크 스파이크 오? 일로일로워 오 잘가아 오 야 안죽네 죽는냥 죽고 끝 빠이 잘가아 이거 아직 스토리온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컴퓨터가 그나마 다행이지 가 제발 잘가 안녕 즐거웠다 자 SD랭크 받겠지 아 이 랭크야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런가 체력 자 이것만 시험 끝내면은 이제 스토리온으로 가는건가요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두분의 상 세력구가 지지 않게 오케이 그 다음에 탈재하는 적을 방어해지 밀어내기 오케이 컷 오 뭐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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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엿 오케 체력 고갈이 있어 좀 스읍 아 오케 아잉 일단 피 알게 돼 일단은 방어 fluctп dag Raz 1 반 Azerbai 잠시만 요머머머머 내 체력이 없으니까 어딨다 맞고 오 뭐야 하나 오 위에 오 이 체력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오케이 됐어 위에 맞고 맞고 오케이 자 다시 위에 이쪽 때려 때려 오케이 끝 넌 처형이야 처형 자식아 이 자식아 어휴 힘이 없다 하나 잡는데 연습 중지할래 일단은 음 일단 알았어요 아 또 왔어 제발 한명씩 와라 한명씩 어 야 야 야 야 왜왜왜 야 오 여기 어머모 오셨는데요 오케 자 막고 공격 두 번 막으면 좀 튕겨야 되는 것 같아 뭐 공격을 가만 가만 어 뭐야 못 막냐 오 고갈렸다 아이차 어 막았는데 왜 희한하네 희한하네 마우스가 별로인 것 같아 마우스가 별로인 것 같아 마우스가 오 오 오 오 오 야야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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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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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t 오 저희가 즐거웠다 안녕 끝 와 뭔가 어른이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많이 나왔다 얘들 어 이게 괴물인데 거의 몸짓 봐 오 우리편 우리편들 내 친구들 얍 내 새끼 난다고 오케이 마지막 체력 끝났습니다 오케이 방어 빼고는 다 A네요 음 됐네 오케이